어? 이거를요? 오 후원 나 후원받는 남자에요 보셨죠? 지금 후원받는 남자에요 아 예예예 그 소율님이 저를 너무 과대평가 하셨는데 네 오늘 여그 등 깐 남자입니다 네 여그 등 뜬 남자에요 자 소율님이 세 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20락각이 나오면 제가 제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걸로 했어요 근데 또 이러면 또 여그 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첫번째 3 2 1 고 내가 맨 밑에 것만 봤거든요 맨 밑에 것만 봤는데 지금까지 본 수치 중에서 제일 높았어 네 네 자 하나 둘 셋 인생이 이런거 아니겠습니까? 오늘 밥 시켰는데 밥 잃어버릴 때부터 아 아 아 속상합니다 틀림 보고 계시죠? 자 두번째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아 느낌이 또 싸합니다 지금 아 도망갈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오오? 보셨어요? 그 짧은 순간에? 열 여덟이 나왔다고요? 그 짧은 순간에 이걸 보셨다고? 진짜로? 하나 둘 셋 오 18 진짜 18 이네 이걸 어떻게 봤지? 나도 못 봤는데 자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요번에 까면 20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정도 했으면 20에 15 나올 만해 자 다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엔 서윤님도 못 봤을걸? 맞춰보세요 몇 맞춰보세요 서윤님도 맞춰보세요 몇 밑에 거 13이었다고요? 진짜 그렇게 빨리 내렸는데 이걸 보셨다고? 아니 이게 지금 방송으로 이렇게 나가면 좀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나요? 20 13 20 13이라고? 진짜로? 20 13이라고요? 네 20 20 20 20 20 30 20 20 20 방어력 131을 13이라고 보신거에요? 아 이건 범피가 완땅 나왔어 범피가 그쵸 1715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율님 덕분에 그래도 17 15 짜리